교육부가 미국의 차터스쿨 같은 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준 높은 공립학교를 키우겠다는 건데요. 이 차터스쿨이 뭔지 문제점은 없는지 사회정책부 이태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차터스쿨 다소 생소한데 어떤 학교입니까?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중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정부 예산을 받으면서도 운영은 사립학교처럼 자유롭게 합니다. 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후원금을 내거나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덕분에 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 등의 특화된 수업을 듣거나 가상현실과 같은 여러 체험형 학습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성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학교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차터스쿨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1980년대까지 미국 학교는 부유층이 다니는 사립학교 그리고 중산층 이하가 다니는 공립학교로 나눠졌습니다. 뉴욕시의 한렘과 같은 도심지 빈민가 공립학교들은 학생의 자퇴, 학업 성취도 하락 등 상황이 점점 악화됐죠. 그러자 공교육 혁신을 위해 1991년 미네소타주에서 차터스쿨 설립법안이 처음 통과된 이후 대부분의 주들이 차터스쿨을 도입했고 미국 전역에 7천 개가 넘게 설립이 됐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습니까? 네, 일단 교사들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학생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교사는 퇴출되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데요. 차터스쿨의 성공이 주변의 공립, 사립학교까지 자극하면서 질적인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출되는 교사가 있었다면 교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성적을 올리지 못한 교사들이 해고되면서 교원노조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차터스쿨 운영에 게이치 재단이 거액을 후원하고 또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운영에 뛰어들면서 자유시장 이념을 공교육에 침투시켰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에서 공동체 운동을 했던 민주당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차터스쿨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이념적인 자태로 볼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잘된 시스템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잘 적용할지가 관건일 텐데 우리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차터스쿨과 비슷한 형태인 영국의 아카데미 사례까지 참고한 뒤에 올해 상반기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요. 학생 선발, 교사 채용 그리고 교과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인데 미국처럼 완전히 일이 많은 형태까지 갈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일반고에 비해 등록금이 9배나 비싼 자사고에 학생 수요가 몰리는 등 부모의 재력이 자녀 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교원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었죠. 차터스쿨 역시 교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성공의 관건입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계층 간 이동 사다리도 튼튼하게 될 수 있겠죠. 체계화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